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의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일호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머신러닝 또 데이터 웨어스 관련되는 프로덕트들 데이터 프로, 빅쿼리, 데이터 플로우 다양한 서비스 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마지막 모듈은 머신러닝에 관련되는 그런 모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운데이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고객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지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왜 계속 중요하게 비즈니스에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여기까지 비즈니스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또 비즈니스적으로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사실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어덥션을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데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곳에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좀 알아보는 시간이 앞에 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오버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글 클라우드에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앞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머신러닝 관련되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얘기가 됐겠지만 빅쿼리 같은 경우에 빅쿼리 머신러닝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빅쿼리 내에 있는 데이터를 빌트인 데에 있는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모델을 생성하고 프레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전용으로 API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코그네티브, 인지할 수 있는 음성이나 텍스트라던가 비전, 사진 같은 것들은 이미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바로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분들께서는 직접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 필요가 없이 API 리퀘스트를 던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예측값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그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필요 없이 문서를 참조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것도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내 입맛에 맞춰서 조금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AutoML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런 커스텀 모델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매뉴얼하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AutoML 내에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쉽게 또 UI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커스텀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2다 나는 머신러닝에 대해 전문가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신 텐서플로어 같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쉽게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만드실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시게 되지만 가장 자기 입맛에 맞는 모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영역에서 직접 커스텀 모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이 갈고 계시는 랄리지의 데프트에 따라서 선택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도 좀 나왔던 사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크넷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 가격을 매기는 커스텀 이미지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가지 정도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중고차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진들이 필요하게 되죠 수십 장의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앱에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여러 각도를 찍게 되잖아요 전면부, 후면부, 그 다음에 앞문, 뒷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일이 그걸 태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용자가 제대로 된 위치의 사진을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사람이 직접 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이미지들이 올라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앞면을 사용자가 찍어서 올릴 경우에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판단을 해서 이건 자동차의 앞면이라고 데이터를 태깅을 해주고 그걸 업로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빠르게 본인의 자동차를 올려서 포스팅해서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크넷이라고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좋은 서비스를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겠죠 몇 년씩의 어떤 자동차, 어떤 모델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크래치가 있다면 스크래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여러 거래 데이터가 쌓이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거래해야 되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금액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시장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크넷을 통해서 어떤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장 적합한 가격을 머신러닝을 못해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죠 해당하는 여러 가지 히스토리컬한 데이터 그 다음에 차량 상태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구성하고 그걸 이용해서 가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하신 다음에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예측되는 가격을 제시하거나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카도라는 서비스는 앞에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건 텍스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에 있는 컨텐츠, 내용을 텍스트 문장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주요한 단어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겠죠 메일을 분류를 할 수 있을 거고 해당되는 메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모든 내용을 읽어보고 메일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텍스트의 내용이 만약에 고객으로부터 온 메일이라고 한다면 그 텍스트의 내용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센티멘탈 분석 같은 것들도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비전 API라고 해서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이미 빌트인 모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디텍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그려져 있는 텍스트를 뽑아내서 그게 어떠한 언어의 어떤 단원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어떤 메타데이터, 태깅 정보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양의 게임 화면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캐릭터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어떤 텍스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거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캡쳐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이미지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을 만약에 내부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역시 이런 비슷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잘 아시는 우리 브랜드 같은 유니클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물건을 팔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들의 여러 가지 요청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모두 사람이 대응을 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화해서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원하는 어떤 문제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빠르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17년도부터 같이 개발을 해서 구글 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런 머신러닝 챗봇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직접 사람들이 대응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약간은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도 챗봇이 거기서 원하는 요건이 어떤 것들인지 보통 인텐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찾아서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고 지금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미지 관련되는 그런 뭐 이그젬프를 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 조감도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제 구름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산 위에 쌓여있는 만년설인가라고 물어보게 되면 얼핏 봐서는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분해 보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머신러닝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은 다양한 분야에 또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 어떠한 부분이 이제 구름인지 만년설인지 물어봤을 때 저 오른쪽에 보이는 빨갛게 표시되는 저 영역이 바로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나서 또 이제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시고 모델에 새로운 이미지를 찍어서 보내주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이 구름인지를 갖다가 그 결과값을 그 위치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려받은 값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하는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뭐 비어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뭐 사실 요즘처럼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래 되는 상황에서는 그 물류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물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케스팅이라고 하죠 얼마만큼의 물건이 오고 가는지 얼마만큼 주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일이 어떤 저런 컨테이너의 수를 사람이 다 있다 카운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배가 움직이는지 그 안에 얼마만큼의 컨테이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래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물류량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관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사실 이제 좀 나라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트럭들이 다니면서 이제 물류를 조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루트를 굉장히 효율화하고 하는 것들이 많은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 최적화되는 루트를 찾는 부분 어떠한 트럭 운전자가 어디서 물건을 실어서 어느 목적지까지 배송을 하는 게 가장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도 많은 분석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겠지만 또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루트를 찾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정의해 볼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큰 기업에서 만약에 어떤 웨어워스를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일일이 카운팅하고 데이터 뽑아볼 수도 있겠지만 비전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보고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을 포케스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것들도 역시 가능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내용인데요 보시면 당뇨, 막막, 병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있겠지만 헬스케어 분야도 상당히 각광받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미지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헬스케어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미지 사진들이 찍히고 있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CT 촬영도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막막을 촬영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예제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합병증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막막병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 이유 자체는 이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캐치해서 약으로 써서 막을 수 있거나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전문가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사진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미지를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떤 정확도라든가 그 다음에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환자가 많을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특정 질병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부의 특정, 피부암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찾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암 관련된 병련들 이런 것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엑스레이 사진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것들도 저런 사진들을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병명을 알아낼 수 있다던가 하는 식으로 헬스케어 쪽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쌓일수록 역시 머신러닝 모델조차도 계속적으로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보다 높은 정확도의 모델을 활용하시게 되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굉장히 여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결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앞서 나가는 회사다 우리가 머신러닝을 적용한다고 하면 꼭 어떤 특정 분야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디비전에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HR팀에 가서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HR팀에도 우리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관련되는 업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물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 다양한 분야, 다양한 팀 내에서 머신러닝은 쉽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지 디텍션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머신러닝에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하나의 어떤 객체에 대해서 디텍션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값이 리턴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오브젝트를 디텍션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를 보내게 되면 그 이미지가 가장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물에 대해서 레이블 값을 알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Confidence Score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로 머신러닝 모델 입장에서 정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Confidence Score를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이미지 밑에 예상되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래프가 Confidence Scor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이미지에서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저 맨 위에 있는 빨간 그래프로 되어 있는 가장 스코가 높은 값이 보통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를 디텍션했을 때 그 이미지 값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그 스코어는 낮죠 하지만 이제 비슷한 이미지들이 같이 검출이 돼서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양한 그런 오브젝트를 스코어와 함께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값을 보통 사용하시겠지만 다른 비슷한 그런 값들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기능을 개발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에서도 객체를 감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가능합니다 이미지 뿐만이 아니라 비디오에서도 실제 머신러닝을 토해가지고 여러 가지 객체를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지금 해당하는 버스라고 해서 모델이 해당하는 객체를 찾아내서 0.996이라는 컴퓨터스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1이 가장 높은 값이기 때문에 0.996이라면 머신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이게 버스라는 객체라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이제 펄슨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디텍션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 숫자가 0.736이죠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이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사진이 어둡기 때문에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0.736이라는 스코어로 이게 사람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제 보트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여러 명 있죠 그래서 펄슨 이렇게 디텍션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부분의 숫자가 이제 0.9가 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머신러닝 모델 입장에서는 여기 디텍트되어 있는 이 사물들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서는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확도에 대한 것들도 같이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비즈니스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인터넷 같은 데서 서치를 해보시게 되면은 더 많은 보다 많은 다양한 그런 응용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기술 베이스라고 할게요 프로덕트 베이스라고 할까요 약간 좀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프로덕트 오벼부를 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세 가지의 어떤 접근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머신러닝을 쓰고겠다 활용해 보겠다라고 했으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좀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텍스트나 음성이나 또 이제 사진 이미지나 비전 같은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응용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미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미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텍스트 관련된 이미지 관련된 영상 관련된 분석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들은 API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해당하는 모델을 바로 내가 해당하는 문서를 읽고 API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기존 서비스의 인테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커스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제가 아마 오토 ML이라는 서비스를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기존에 만들어진 빌트인된 어떤 그 A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커스텀화되어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토 ML을 이용해가지고 커스텀 모델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스텝별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고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고 디플로이하는 식의 그런 일련의 필요한 과정들은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커스텀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만약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나는 머신러닝 모델의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직접 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해서도 텐서플로어로 프레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GPU나 TPU 같은 빠르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컴퓨터 리소스를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모델을 만드시고 튜닝도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드셔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은 구글 클라우드 내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을 줄이거나 빠르게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이런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하실 때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내에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게 됩니다 머신러닝 모델 하면은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뭔가 어려운 거 복잡한 거 그 다음에 뭐 알고리즘이 뭐가 여러 개가 있지 않나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실 텐데요 실필적으로 머신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흔히 데이터셋이라고 부르는 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은 사실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낼 뿐이고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제대로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셋이 또는 필요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셋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모델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써져 있는 내용처럼 많은 양의 이그젠프를 사용할 수 있는 대량의 데이터셋이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데이터셋의 하나하나가 어떠한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는지 흔히 이제 레이블링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달려있게 되면은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옥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뭐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고 해도 모델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비전 API, 이미지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많은 이런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제 빌트인 모델들이 만들어진 비전 AP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레이블 인식, 오브젝트,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디텍션해 가지고 이게 사진 내에 어떠한 사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기능이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긴 하겠습니다 이제 얼굴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인지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도 역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CR이라고 해서 이제 뭐 문서, 이미지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갖다가 추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성 컨텐츠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불편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미리 디텍션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빼내거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랜드마크 인식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주변에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게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특정한 물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미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로고 인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뭐 구글 클라우드, 구글이라는 회사 로고가 있게 되는데 어떠한 여러 각도에서 해당하는 구글이라는 회사 로고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를 올리게 되면 해당하는 그게 구글이라는 로고를 인식을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문서상으로는 거의 10만 개가 넘는 로고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요 사진을 올리게 되면 해당하는 로고들을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빌틴 되어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비전 API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활용하시게 됩니다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의 얼굴입니다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이 사람이 안경을 썼는지 모자를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디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정확하게 100% 굉장히 행복한 얼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치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스코어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굉장히 기쁘다고 하면 깊은 얼굴이다 또는 슬픈 얼굴이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판가름을 할 수가 있고요 구글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very likely, very unlikely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텍스트로 리턴 값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랜드마크라는 것들은 얼굴 내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눈썹, 볼, 입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응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위치들을 응용을 해 가지고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웹 디텍션이라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인터넷 내에서 많은 이미지를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시게 되는데요 방대한 양의 이미지가 이미 검색이 돼서 많은 곳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사진을 올려서 웹 디텍션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게 되면 사진 내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인터넷 상에서 이 사진과 비슷한 사진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또는 부분적으로 비슷한 사진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진 내에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관련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넷 상에서 얻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역시 디텍션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아마 그 구글 이미지에서 특정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 찾기 검색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거기서 사용되는 기능이 바로 이 웹 디텍션이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뭐 포드사의 앵글리아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인데요 아마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자동차가 그 영화에 출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해리포터라는 이런 그 어노테이션 값을 바로 찾아서 리턴을 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API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구글 트랜슬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고 실제 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한두 번 이상은 다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실시간으로 거의 100가지가 넘는 언어를 바로 번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읽을 수 있는 랭기즈로 변역을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서비스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필요한 그 텍스트를 가지고 꺼내오고요 그 텍스트를 또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경하는 것들을 굉장히 프로그래머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개발을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뭐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뭐 게임 유저라고 하면 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게임 유저끼리도 이런 트랜슬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로 실시간으로 채팅 같은 것들도 쉽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츠릭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약간의 그 서베이 뭐 피드백 이런 것들을 그 개발을 해서 이제 뭐 고객분들한테 그 제공해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떠한 그 피드백을 날리는지 이래서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이 프라이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뭐 쇼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만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많은 그 뭐 고객분들도 이런 기능들을 직접 이런 구글 클라우드 내에 그런 머신러닝 관련된 API 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센티멘탈 아나리스트라 가지고 이제 감정을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필요한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API 실어 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해당하는 텍스트가 얼마만큼 부정적인지 얼마만큼 긍정적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강도라고 할까 여기 이제 Magnitude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스코어가 0.8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죠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Magnitude가 0.8이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이제 여기에 뭐 맛있다 뭐 진짜 뭐 꼭 이렇게 해서 아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긍정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이걸 조금 이제 깊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스코어가 아마 0점에 가깝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약간 뉴트럴한 거죠 사실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Magnitude죠 Magnitude가 낮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표현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Magnitude가 스코어하는 이제 0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상황인데 Magnitude가 많이 높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가 돼 있긴 하지만 문서상에 드러나 있긴 하지만 스코어상으로 뉴트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하게 고객의 센티멘탈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실제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그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 Magnitude 값들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음성을 텍스트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 쉽게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요즘에 뭐 AI 스피커라고 해서 사용하는 분들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 기능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이제 비디오 분석도 가능해요 여기 보신 것처럼 동영상 내에 특정 프레임에 특정 시간에 나타난 이미지가 여기서 이제 조감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어떤 그 조감도 이미지 라는 것들을 디텍션을 해서 해당하는 그 프레임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이미지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알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 뭐 동선을 트래킹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조금 뭐 좀 다른 이그젠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기상학자라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날씨는 상당히 중요하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비즈니스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이제 구름 이미지를 이제 캡쳐를 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구름들이 있고요 이 구름들은 이제 날씨를 예측하는데 상당히 지대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래서 이 날씨 패턴을 알아내는데 이 구름의 모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면은 한쪽에 이제 뭐 정란운, 건우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제 경험상 아마 이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란운이 보이면 이제 비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제 건우이 보일 경우에 날씨가 좀 화창하죠 조금 이제 춥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날씨를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비전 APR 적용해서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뭐 이게 어떤 이미지야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면 뭐 이거는 하늘을 나타낸다, 구름이 있다 뭐 이제 이건 낮시간이다 파란색이 많이 사용됐다 뭐 대기가 보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텍션을 해가지고 모델이 응답을 주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게 이제 그 사진에 대한 분석만 했지 우리가 포케스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날씨를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를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날씨 예측과 관련되어 있는 커스텀 모델링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온 데이터와 우리가 기존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셋과 묶어서 데이터셋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토ML을 통해 가지고 날씨를 포케스팅할 수 있는 커스텀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해당하는 구름 사진을 그 모델에 물어봤을 경우에는 이 구름 사진을 볼 때 비가 올 것이다, 맑을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되는 그런 어떤 기상 예보 결과 값을 받아낼 수도 있겠죠 뭐 이거보다 더 정교하게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 모델을 활용하시는 것도 직접 가능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ML을 통해 가지고 하실 때도 이런 여러 단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저런 것들을 최대한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단계별로 데이터셋, 그 다음에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그 다음에 모델 최적화, 그 다음에 모델의 어떤 accuracy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디플로이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오토ML을 통해 가지고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한 번에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주고 뭐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accuracy가 높은 모델을 찾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 해볼 수 없기 때문에 어 그걸 쉽게 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중의 하나가 뭐 NAS라고 하는데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토ML을 활용하시는 경우 내부에서 여러 가지의 반복적인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좀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오토ML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전 API 기존에 뭐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어지간한 것들을 사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커스터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은 오토ML 비전을 통해 가지고 또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은 본인들의 비즈니스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쿼리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요 비쿼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웨하우스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다이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그 비쿼리 안에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그 머신러닝 모델을 직접 한다고 하면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꼭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집하고 처리하고 모델 생성하고 또 알맞은 모델을 찾고 그걸 서비스에 붙이는 것까지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요 비쿼리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게 비쿼리 M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어떤 기존의 어떤 규칙, 룰에 의한 그 다음에 통계에 의한 처리가 아니라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LTV라고 해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의 가치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보통 LTV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이제 물건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고객분들이 사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물건을 구매해 주는 고객분이 LTV가 높은 고객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VIP 고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비쿼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런 테이블 형태로 저장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전자상거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객분의 고객분 그 다음에 고객분이 얼마만큼 많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는지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봤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물건을 구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트랜잭션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주요한 데이터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그 전자상거래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마도 비쿼리 데이터 웨이하우스 안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들을 뽑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스튜디오 같은 이제 BI2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련된 리포팅 툴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의 이제 줄이 하나의 어떤 데이터 엔티티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좋은 거는 이미 어느 정도 그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비쿼리 안에는 저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실질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적용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레베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그 값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어떤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의 레베뉴를 생성할까 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보면은 사실 좋죠 그래서 이 고객이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레베뉴 타겟을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우리 고객 중에 VIP 여기 High Value Custom라고 되어 있는 상당히 우리가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될 고객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량이 적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매출을 창출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직접 레이블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고객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타겟팅되어 있는 VIP 고객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도 구현을 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뭐 피처 엔지니어링 뭐 그런 것들에 가서 피처를 찾아 산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컬럼은 다 피처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컬럼이 특정 모델링을 만들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들은 모델링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나온 모델링의 결과를 보고 어떠한 컬럼이 얼마만큼의 영향도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표현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와 기존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비커리 내에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VIP 손님을 찾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면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규 데이터죠 새롭게 들어온 고객 우리가 아직 테스트하지 않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에게 물어보게 되면 아마도 저 오른쪽에 있는 해당하는 레이블 즉 이 고객이 VIP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들을 예측 값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히스토리카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이건 코리레이션 값이라고 해서 모델이 완성됐을 때 내가 해당하는 타겟 값을 찾는데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해당하는 컬럼 해당하는 피처의 값이 얼마만큼의 영향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이 방문을 하는지 중요한 값이 되겠죠 하지만 가입한 날짜 최근 방문한 날짜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관련이 좀 적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알아보실 수 있는 값 중에 하나고요 이 부분은 사실 흔히 말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검색해 보시게 되면 Supervised, Non-supervised 되어 있고 바이너리, 로지스컬, 리그레이션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멀티클래스도 있고요 바이너리도 있고요 뉴메릭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타겟 값을 클래시피케이션 즉 카테고리화이즈 하는 것에 사용되느냐 아니면 이제 포캐스팅처럼 특정 값을 가격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값을 얻어내는 용도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True False 바이너리죠 뭐 0과 1로 보통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물건을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양하게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흔히 말해서 이제 추천도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추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매트릭 스펙토라이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이미 사실 빅쿼리 머신러닝 모델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양한 모델까지도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빅쿼리 ML 밖에 있는 이미 뭐 텐서플로우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른 어떤 뭐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들도 기능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되는 포인트는 빅쿼리 안에 데이터 웨어 하우스 안에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이미 테이블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셋을 그 안에서 쉽게 테이블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얼마나 쉬울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api 직접 하는 부분 빅쿼리 ML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이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가 이미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그걸 SQL문을 통해 가지고 크리에이트 모델을 하고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거기에 사용될 트레이닝 데이터를 해당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모델이 일단 뒤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모델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벌리에이션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벌리에이트를 통해 가지고 해당하는 모델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추출해 볼 수 있고요 이벌리에이트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은 사실 앞에서 크리에이트 모델 할 때 선택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다양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서상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정확도의 모델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해당하는 모델의 predict, 즉 예측 값을 꺼내와라 하고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알려주게 되면은 해당하는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측 값을 바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럼 이제 역시 그것도 테이블로 저장이 되겠죠 그럼 그 테이블 값을 읽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든 다른 쪽에서 바로 읽어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비퀄이 내에 있는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머신러닝을 되게 좀 쉽고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코드 두 줄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크리에이트 모델 그 다음에 사실 프리딕트죠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두 개의 쿼리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전문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해당하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따라서 옵션들을 당연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뭐 regularization 그 다음에 뭐 running rate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뭐 랜덤아이즈 할지 어떻게 스플릿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일단 줄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accuracy를 올려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이제 그 머신러닝 관련된 knowledge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것들을 튜닝함으로써 좀 더 그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 분들은 또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빅콜의 ml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바로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많이 사용하신 그런 regression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알고리즘이 빌트인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빅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준비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를 오늘 이제 들으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다양한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투 인사이트 데이터 엔지니어링 GP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그 킥랩을 통해 가지고 30일 동안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프로그램들을 직접 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단어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추천되는 그런 코스들이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머신러닝 관련된 약간 뭐 오퍼레이션 관련된 파이플라인 구성하겠다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나는 좀 더 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머신러닝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 ML1GCP나 어드밴스드 ML1GCP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수준의 그런 코스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검색을 해 보신 다음에 꼭 추가적인 내용들을 남은 그 한 달 동안 자유롭게 학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저 퀵랩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그 코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기터브 링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제공해 드린 여러 가지 그런 트레이닝들이 있는데 그 쉽게 말해서 머신러닝 관련된 그 트레이닝에서 사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퍼블릭 데이터라든가 뭐 파이썬 코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퍼블릭하게 오픈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학습을 하셨다면 기왕이면 또 구글 클라우드 내에 자격증을 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날리지를 체크해 보고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구글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자격증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Associate Profession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들으신 내용들은 이제 Professional 자격증 중에서도 뭐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 쪽에 좀 더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서티케이션에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퀵랩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메일로 아마 이 안내가 갈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인 그 교육을 끝내시게 되면은 30일 동안 나머지 30일 동안 퀵랩에 있는 여러 가지 러닝 코스트를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이제 퀵랩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스킬지 부스트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본인이 원하는 학습 코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참조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긴 내용들을 들어주셨는데요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 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레코디션을 할 수 있도록 과정 수료증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굉장히 뭐 장시간 여러 내용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5분만 투자를 하셔서 서베이에 원하는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좋은 교육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